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변을 마친 동일호 김영호 장관이 동일호 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이 말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알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국회 그것도 권행 대정부 지민 당에서 할 수 있습니까? 대형봉 의원님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장에서 단식 투쟁 안 하고 원내대표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 북한 북한에서는 쓰레기라고 서류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방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채민주고 이거 박탈치고 다닙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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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질문이 이런 요청이 어딨어 다닙시다 손님 그래서 또 하나님 하루 lips